안녕하세요 시사 일본어 강남 캠퍼스 일본어 강사 원주현 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일본어에 대한 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신 분이나 앞으로 수능을 보실 분 일본어를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전부 화면에 띄울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서 일본어 수능은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구요 40분간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번 수능 일본어의 경우는 어휘 한자 발음에서 5문제 문화에서 5문제 의사소통 기능에서 16문제 문법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1번 낱말 카드에 가타카나 표기가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A, B, C, D에 그림이 있고 밑에 가타카나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A 그림을 보시면 콜라 그림이 있는데요 일본어로 콜라라는 표기는 이렇게 유라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이 튀어나오지 않은 코라로 하셔야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유아 코가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B, 바나나 정확하구요 C, 인터넷토 맞죠 D로 오시게 되면 메토라고 탁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애완동물을 나타내는 반타금을 찍어서 페토라고 발음을 해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표기를 한 단어는 B와 C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밑줄 친 부분에 박의 수가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라가나 한 글자당 한 박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음과 같은 발음도 한 박, 작은 츠, 소금도 한 박, 두 글자로 구성되었지만 슈야, 요 같은 요음도 한 박으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럼 1번의 밑줄 단어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산채이라는 삼뽀라는 단어인데요 응도, 발음도 한 박으로 쳐주신다면 세박이 됩니다 2번, 각고, 학교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초금도 한 박으로 쳐주셔서 발음을 하게 되면 총 4박이 나옵니다 3번, 슈바츠, 출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음, 조금, 시라가나 하나씩 해서 총 4박의 발음이 납니다 4번, 쇼쇼라는 조금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음과 우, 요음과 우로 구성되어서 4박으로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5번, 렌슈라는 연습이라는 단어 또한 4박으로 발음이 되네요 그럼 1번 단어만 세박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박의 수가 나머지와 다른 건 1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과 한자 표기가 같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한자 표기를 고르실 적에는 한자의 경우 같은 음을 내더라도 다른 한자를 쓸 수 있다는 것 또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발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A와 B의 대화를 보시면 A가 시험 유감이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B는 마켓다께도 이 뱅뚜이 나림하시다 졌지만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공부에 명강에 해당하는 강 강의 한자가 어떤 한자를 쓰는 건가 하면 구셀 강자를 쓰게 되죠 선택지 중에서 구셀 강자를 쓰는 한자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1번 문장부터 보시면 와타시와 산님 표다이데스 저는 삼형제입니다 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형제의 표에 해당하는 단어는 형형자를 쓰셔야 합니다 같은 음이라고 해서 1번을 고르시면 안되겠네요 2번 묵가시와 야큐가 치욕같다데스 옛날엔 야구가 쎘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치욕같다 라고 할 때는 구셀 강자를 쓰게 되죠 음독으로 읽는 표와 훈독으로 읽는 치오이 같은 한자지만 다른 발음을 한다라는 거에 주위에서 정답을 고르셔야 했겠네요 3번 오요이데 카오 와타리마시다 수영에서 강을 건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오요이데 할 때는 헤엄칠 영자를 쓰고요 4번 치치와 니온고 오시에테 이마스 아빠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시에테에는 가르칠 교자를 쓰게 되네요 5번 귀여운 인형을 프레젠트 했습니다 귀여운 카와이 닌교 프레젠트 심하시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 교는 모양 형자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두 문장이 있어서 우선 첫 번째 문장에 빈칸부터 넣을 수 있는 거를 선택지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부나이데스카라 히다리 밑줄 구다사이 이라는 문장인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왼쪽 그러고 나서 1번으로 보시게 되면 요르라는 동사는 접근하다 다가가다 들리다 라는 뜻이 있어서 왼쪽으로 다가서 주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1번 좋네요 2번 사가루라는 동사는 내려가다 물러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물러서다 어색해서 오답입니다 3번 왼쪽으로 스스무 스스데구다 사이라는 문장인데 스스무는 나아가다 진행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나아가 주세요 4번 파즈메루는 방문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겠죠 5번 마가루는 굽다 방향을 돌다 라는 동사라서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3, 5번 중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도 쓰일 수 있는 동사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문장 시고 또 노 카이니 스 파니 밑줄 벤토 카타 일에 돌아가는 길에 슈퍼에 뭐뭐 해서 도시락을 샀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슈퍼에 들려서 도시락을 샀다 1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로 나아가서라든지 슈퍼로 방향을 돌려서 라고 하게 되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서 정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번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을 것을 고르는 문장인데요 이씨이와 카아무라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씨이 다음은 날씨입니다 카아무라사 오늘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카아무라가 네 오전증은 매우 맑은 날씨입니다만 고고니 나루토 오후가 되면 밑줄 쿠모테 키때 아멘이 나루데쇼 흐려지기 시작해서 비가 되겠지요 여기에 들어갈 적합할 부사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3번에 있는 단단이라는 부사가 점점 차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나머지 문장도 읽어보시면 베카케르도키아 카사오 와스레나이오니시떼 구다사이 외출할 때는 우산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3번을 정답 처리 해주시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빠이 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한잔 부사로 쓰일 때는 가득찬 모양을 나타내서 가득 이라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2번에 있는 닭상 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량이 많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닭상로 히토 많은 사람 이런 문장에 적합하겠습니다 4번에 나카나카라는 부사는 긍정문에 쓰일 때는 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부정문에 쓰일 때는 좀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예상한 정도를 윗돌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맛있을 때 나카나카 오이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에 있는 학길이 라는 부사인데요 이 부사는 분명히 확실히 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보인다 학길이 미에루 제대로 확실히 말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학길이 이때 구다사이 이런 표현에 쓰이게 되죠 부사 공부를 하실 때 제가 학생분들한테 항상 주의를 주는 부분은 한국어뜻만 외우시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동사라든지 자주 쓰이는 표현을 보시고 읽히시는 게 문제를 풀 때 큰 팁이 될 겁니다 다음 6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짧은 독해문이 있는 문제인데요 독해문을 보시면 일본어에서는 한국어와 다르게 보통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미는 여기서 위에서가 아니라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히라가나 뿐만 아니라 한자나 가딱하나 그리고 탱이나 마루 등의 구두점을 사용해서 문장을 읽기 쉽게 한다 예를 들면 하하와 하하 또 와랐다 라고 쓰면 의미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는 탱 하하 또 와랐다 라고 적고 마루 라고 쓰는 것으로 알기 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구두점은 가로쓰기를 할 때에 한국어와 같이 심켜나 마침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독해문이 되고요 1번부터 알맞은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본어에서는 히라가나 만의 긴 문장은 알기 쉽다 라고 적혀져 있지만 한자나 가타카나 구두점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서 X 2번 일본어에서는 옆으로 가로쓰기를 할 때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본문에서 한국어와 같이 심표나 마침표를 찍는 경우도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구두점을 사용하게 돼서 X가 되네요 3번 한국어에서는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가로쓰기를 한다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X 4번 구두점은 문장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본문에 이 문장과 거의 통하는 내용이죠 구두점을 사용해서 문장을 읽기 쉽게 한다 그래서 4번이 올바른 내용이 돼서 정답이 됩니다 5번 일본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를 잘 알 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띄어쓰기는 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가타카나 한자 구두점을 사용해서 알기 쉽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조금 대략적으로 일본의 지도를 그려보면 1번은 총 크게 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림이 좀 스토르지만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명은 지도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알파벳 표기만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같이 좀 A의 지역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가 A의 지역에 해당하게 되네요 여기는 호카이도라는 지역으로 유키마찌리가 유명하고 하코다테시라든지 사뽀로와 같은 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B로 오시게 되면 여기는 혼슈라는 가장 큰 일본의 섬인데요 여기를 지역적으로 나눠서 이 쪽을 토호구 지방이라고 합니다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이나 쌀로 유명한 아키타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쪽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추부 지방이죠 추부 지방은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나가노현 그리고 후지산이나 녹차로 유명한 시조오카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D로 오시게 되면 T는 여기 이 섬을 말하는데요 4개의 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이미나 코차 같은 현이 위치해 있는데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여기 큐시오 지방 문제의 정답인 부분인데요 한번 시험 문제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9개의 나라로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다 라고 하는데 그 9개라는 부분에서 이 큐를 연상하실 수 있겠죠 숫자 9가 들어가져 있네요 다음 문장 하카다라면 나가사키 찬뽕 등의 타베모노 음식이 유명하고 쿠마모토성 백부 온천 등의 관광지가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명들은 이 큐슈에 위치한 현이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2번 이 문제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단순히 지역 이름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리적인 위치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네요 다음 8번 성년의 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본문의 도캐문의 짧은 도캐문을 보시면 일본에서는 1월의 두 번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휴일이다 이날 지방자치체에서는 20살이 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년식을 열고 성인이 된 사람은 키모노 등의 옷을 입고 식에 참석한다 하지만 본가라부터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식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체 중에서는 휴일이 많은 5월이나 8월 등의 성인식을 여는 곳도 있다 라는 문장이고요 1번부터 한번 맞은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인의 날은 매달 두 번째 월요일이다 하지만 1월에 두 번째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매달이라는 단어의 X를 치셔야 되겠네요 2번 지방자치체에서는 성인된 날에 기모노를 준다 뒤에 아게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게로 언급하지 않았죠? X 3번 성인식을 5월부터 8월까지 여는 지방자치체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5월이나 8월 등에 여는 거기 때문에 까라, 마대, 부터까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네요 X 4번 야스미노 오이츠키니 세진시키가 히라카레루 도꼬로 모아루 휴일이 많은 달에 성인식이 열려지는 곳도 있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 휴일이 많은 5월이나 8월 등의 성인식을 행하는 곳도 있다 라는 문장을 수동형으로 돌려놨을 뿐이죠 세진시키가 히라카레루 의미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5번 성인의 날은 본가로부터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20살이 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한 이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9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 먼저 보시면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오레이오 이와리때 오레이라는 단어는 사례, 사례인사, 사례선물 등의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에서는 사례인사에 해당하겠죠 얼마 전에 사례인사를 듣고 톤데모나이데스라고 말하는 일본인을 봤습니다 톤데모나이는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대답 부분을 보시게 되면 톤데모나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사례인사를 듣거나 했을 때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라고 겸손의 기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톤데모나이 히토다 라고 말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라는 문장이 되네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맞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상대를 칭찬할 때에 톤데모나이라고 말한다 라고 했는데 칭찬받았을 때 였죠 X 2번 일본인은 톤데모나이라고 말하고 감사인사를 한다 감사인사를 들었을 때 톤데모나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3번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톤데모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본문과 통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톤데모나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톤데모나이 히토다 는 겸손의 기분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지만 톤데모나이 히토다 라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을 의미했기 때문에 5번도 오답이 되겠죠 톤데모나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터문이 없다 어처구니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본문과 같이 상대방의 칭찬에 대해서 겸손의 표현으로 참만네요 라는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10번 오코노미야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오코노미야키는 코노미라는 건 취향이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오코노미야키는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굽는 것으로부터 그 이름이 붙여졌다 오사카와 히로시마의 것이 유명하지만 이 둘에는 몇 개인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보통 히로시마 것에는 소바나 우동이 들어가지만 오사카의 것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또 스크립 같아 만드는 법도 다르다 라고 하였는데요 오사카의 것은 키즈 반죽이죠 반죽 안에 야채나 고기 등을 넣고서 굽지만 히로시마의 것은 반죽을 굽고 그 위에다가 야채, 고기 등을 얹는다 그것을 구운 소바, 면이죠 구운 소바나 달걀 위에 얹고 만드는 것이다 약간 키즈를 우선은 굽고 위에다가 고기와 야채 같은 걸 얹고 또 소바를 타마고 달걀을 구워서 그 위에다 얹는 형태 이게 약간 히로시마 스타일의 오코노미야키가 되겠네요 아나타노 코노미야 도찌라 당신의 취향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문장이 끝나는데요 그럼 1번부터 맞는 것을 한번 골라보면 오사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 만들어진 것은 언급하지 않았죠 2번 오사카 것에는 대개 우동이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우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오사카의 것이네요 X 3번 히로시마에서는 소바 대신에 채소를 넣는다 라고 했는데 히로시마의 것의 모양을 잠깐 보시면 소바, 키즈 위에 퍼핑 등이 얹히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대신에 라는 말이 틀리네요 4번 히로시마의 것은 반죽에 모든 재료를 함께 넣어서 굽는다 라고 했지만 그림을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구워서 나중에 합치는 형태의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4번도 X 5번 취향대로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것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래서 첫 문장 이 부분 오코노미야키는 취향의 것을 넣어서 굽는다 이 문장과 통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같이 좀 문장을 보시면 전화로 나오미가 히카리 지금 어디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히카리가 어 미안해 아직 집이야? 라고 말을 했고요 나오미가 진짜 책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히카리가 미안해 뭐뭐 이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문장을 끝내네요 그래서 한국어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갈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이런 뉘앙스의 문장을 찾으시면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1번에 바로 갈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아주 적절하죠 2번을 넣게 되면 돌아가도 좋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어색해서 X 3번 조금 전에 갔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직 집이라고 했죠 X 4번 서로서로 미루 슬슬 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미루라 미루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우 만나다는 표현을 써야지 적합하겠네요 5번 호텐도 됐다 까라 거의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한국어적으로도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집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조금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색하기 때문에 5번도 X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스구이쿠까라 쪼또마테네라는 문장으로 가시면 되겠죠 다음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있고 앞에 손자 아이가 있죠 내 오바상 있잖아 할머니 라고 하고 앞에 뭐뭐 해서 나랑 또 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음 그렇게 하자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넣어보게 되면 키니스로 라는 표현인데 걱정하다 신경쓰다 이런 표현이어서 걱정해서 수식으로 적당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건 X 2번에 오다이지니라는 몸조리 잘하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얼핏 보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다이지니 뒤에는 마루를 찍어서 문장을 끝내고 하나의 구문으로 쓰셔야지 이렇게 앞에 와서 앞 문장으로 연결할 수는 없겠네요 3번 타이세츠니 소중이 라는 뜻인데 문장과 적합하지 않고요 4번 갱키니 나 때 건강해져서 나랑 놀자 음 그러자 아주 적절해서 4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오세안이 나루 신세를 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나 적절하지 않아서 오답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사토우가 지금부터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상은 하고 밑줄이 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김상이 글쎄요 저는 스시는 좀 소우 데스네 와타시와 스시와 조도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앞에 얼마나 문장이 좀 유추가 되시죠 1번부터 보시게 되면 뭘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스시는 좀 매칭이 안되죠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2번 맛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스시는 좀 역시나 매칭이 되지 않고요 3번 오구찌니 아오 입에 맞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오구찌니 아타 모노와 난데스까 입에 맞는 건 어떤 겁니까 했더니 글쎄요 스시는 좀 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고요 타베라리나이 모노토코 아리마스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든지 있습니까 글쎄요 스시는 좀 이라고 하면 아주 적절하죠 4번을 정답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먹은 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을 묻는 문장이 아니죠 대답을 보시게 되면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14번 그래프를 이용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프를 보시면서 올바른 선택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프에서 단어들과 수치만 조금 따와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일본의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활동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운동부에 들어가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문학부에 들어가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하이떼이나이 가입해 있지 않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 와까라나이 모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적혀져 있네요 이 선택지를 읽기 전에 기본적인 비교와 관련된 최상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하신데요 호도라는 건 정도의 뜻 요리라는 건 보다 잇지방이라는 건 가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문장부터 보시면 부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중학생은 20% 정도 있다 부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중학생은 8% 정도이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네요 X 2번 문학부에 들어있는 고등학생은 5명 중에 1명이다 문학부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생은 25%이므로 4명 중에 1명이 되어야 되겠죠 X 3번 중학생은 문학부보다 운동부에 들어있는 학생이 적다 중학생은 문학부보다 운동부에 들어있는 학생이 적다라고 했지만 더 많죠 그래서 이 문장도 X 4번 고등학생에서는 운동부에 들어있는 사람은 문학부 정도로 많지 않다 고등학생에서 운동부에 들어있는 사람은 문학부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더 많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5번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운동부에 들어있는 사람이 가장 많다 최상급의 표현이죠 표를 보시게 되면 중학생에서도 71%로 운동부에 들어있는 학생이 가장 많고 고등학생에서도 53%로 운동부에 들어있는 학생이 가장 많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장인데요 남녀의 그림이 들어가 있네요 남자가 쪼또 하나씨가 아름답해도 이마덴화라고 말을 하고 있고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전화 여자가 응 이라고 하고 뭐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A의 나루라는 것은 전화벨이 울리다의 냉화가 나루의 나루기 때문에 우선 적합하지 않고요 B는 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화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지 이마덴화 우케라레루 라고 가능 표현으로 물어봐야지 적합하겠네요 C로 오시면 지금 전화 할 수 있어? 대키로 라는 표현은 괜찮고요 또 뒤에 있는 냉화 나이조부 지금 전화 괜찮아 라는 표현도 괜찮으므로 C와 D의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의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16번부터 30번까지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Winner